제너럴 모터스의 프리미엄 픽업 SUV 브랜드 GMC가 상품성 업그레이드와 함께 새로운 컬러를 적용한 2024년형 시에라를 선보이며 본격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형 시에라는 연식 변경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옵션이 적용됩니다. 먼저 전트림의 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이 새롭게 탑재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차별화된 배기음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 또는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시 배기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여 V8 엔진 본연의 우렁찬 배기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픽업 본연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보다 터프한 배기음을 원하는 고객의 적극적인 피드백에 따라 이번 연식 변경 모델에 새롭게 탑재된 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은 차량의 프리미엄한 승차감과 더불어 대용량 엔진이 뿜어내는 역동적인 배기음으로 기존 모델 대비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옵션도 기존과 달라집니다. 기존 GMC 시에라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선택 사양이었지만 2024년형 시에는 기본 사양으로 변경돼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형 시에라는 새로운 바디 컬러와 함께 인테리어 컬러 옵션도 달라졌습니다. 바디 컬러는 기존 퍼시픽 블루 컬러 대신 인디고 블루 컬러를 신규 도입, 아발론, 화이트 펄, 턱시도 블랙, 러쉬 그레이와 함께 다양한 스펙트럼의 바디 컬러를 제공합니다. 트림별로 인테리어 컬러가 적용되는 것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드날리 트림은 이전과 같이 젯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국내 판매를 기념해 준비된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에는 선택 사양이었던 브라운스톤 인테리어가 기본으로 적용돼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아메리칸 풀사이즈 픽업트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강의 주행 퍼포먼스는 여전히 운전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데요. GMC CLI는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m의 폭발적 성능을 발휘하며 10단 자동 변속기와 GM의 독자 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더해져 연료 효율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GM의 사륜구동 기술인 오토트랙 액티브 4X4 시스템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탑재로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로 탈출 시 필수적인 디퍼렌셜 잠금장치와 22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며 리얼타임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헤비듀티 엔진, 에어필터, 헤비듀티 외장 쿨러를 탑재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CLI는 픽업트럭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온 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전장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2열까지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터사이클 2대를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한 적재함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적재함에는 GM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6펑션 멀티프로 테일 게이트를 적용,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6가지 형태로 변형되는 테일 게이트를 통해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 활용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2024년형 GMC 시에라의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380만원이며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은 9,550만원입니다. 한편, 최근에 2월 출시된 GMC 시에라는 출시 이틀 만에 첫 선적 분량 100대를 완판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총 443대의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GMC는 아메리칸 정통 풀사이즈 픽업이라는 압도적인 크기와 고급스러움, 활용성을 바탕으로 풀사이즈 픽업트럭이라는 미치마켓 내의 지속적인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올해에도 시에라의 특장점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